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자 여러분 이번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 탈락 통보를 받은 청백리문화재단 이사장 김영득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2년 이상 일상을 뺏기고 경제적 타격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모든 시민들께 먼저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늘 안타까움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오랜 정치적 동지들과 시민들께 보답드리지 못하고 저는 이제 민주당과 함께한 35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남겼습니다. 긴 세월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가슴에 새기면서 정의롭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난 독재유신정권의 격동의 시대를 지나 정부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치 변화를 기대하며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순천의 정치 환경을 돌아보면 정치 질서가 무너졌고 혼탁하고 부패한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21대 총선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호남 정치의 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순천의 검찰 출신 소병철을 전략공천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준비했던 총선을 당의 화합과 민주정부 4기 탄생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검사로 인식하고 소병철을 지지하고 선대본부장으로서 이른 새벽부터 가장 늦은 시간까지 혼신을 다해 도와왔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년 동안 지역위원회 운영을 지켜보면서 순천의 정치 발전을 위해 깨끗한 정치로 정치 질서도 잡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상생하는 소병철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천 지역위원회에서는 소통과 상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망과 독선으로 본인을 위해 희생한 동지들을 철저히 대제했습니다. 반면에 소병철의 공천을 반대하며 중앙당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던 자들이 소병철 전략공천이 확전되자 머리를 조아리며 압박이 일색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소위원장이 순천의 정치 발전을 얘기한다는 모습에 참으로 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모습은 지난 순천시의 하반기 회장선거 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각서파동을 시민들과 당원들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또한 배우자의 정치 개입은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특히 40, 50년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시민들의 숨소리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는 순천의 정치적 대선배님들과 지역 어르신들께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우를 받아야 마땅할 지역의 원로 선배님들께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지역위원회 3국장이나 보좌관을 시켜서 약속을 잡는 행위는 검찰 권력의 수사 형태인가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고 김기태 도의원의 사망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김기태 의원의 도의장 당선을 위해 전라남도를 돌면서 꼭 당선시키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깨뜨린 것도 모자라 지역구 도의원 3명만 설득을 했어도 김기태 의원이 순천을 대표하는 도의장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상황을 시민들과 당원들께 어떻게 변명할 건가요? 개근까지 당적을 옮겨가며 무소속으로 출마 경력까지 있는 자들이 전현직 지역위원회 3국장을 맡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순천의 정치질서를 깨지 말고 정의롭게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원들과 시민들을 존중하며 민주당을 35원 지켜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소병철 위원장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수차례 SNS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개혁 공천하겠다, 클린 공천하겠다, 깨끗한 정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핵심 당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다들을 모아놓고 보좌진들은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그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각오로 돌아가는 국회 정치의 형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정치는 어디에 있으며 언행일치가 안되는 정치인을 시민들께서는 다시 또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중앙당 기준보다 더 강력한 개혁 공천을 하겠다던 그의 약속은 어디가고 순천의 정신적 가치인 이곳 8마비의 청년정신을 망각한 3명의 비리전력자들에게 경선 후보 자격을 부여한 것은 또다시 순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정치적으로 부패 도시로 다시 만들자는 겁니까? 하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좌관을 시켜 이번 모 경선 후보에 포함시킨 후보를 공격하라고 지시한 공작정치 행위는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당원들을 기만하고 부패한 순천 민주당의 경선을 어떤 논리로 설명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소병철 의원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 권력 형태로 당원들과 시민들께 상처를 주지 마세요. 아직도 남은 정치적 양심이 있다면 새로운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개혁의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닐까요? 그리고 팔마비의 청렴 정신이 선양되고 새로운 순천 정치의 정치적 가치로 자리매견되어 전남 제1의 도시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당연히 시민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탈락, 경선 탈락하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동안 2년여 동안 순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측근, 자기에게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이런 후보들에게 전략 공천을 하는 이런 형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주셨던 청렴하고 깨끗한 김동연 의원에게 김동연 후보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신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후배 정치인들 위해서 항상 올바르고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면서 평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선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말하신 내용 있으시면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좀 밝히기는 그러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저하고 같이 경선에 탈락시킨 김동연 후보한테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를 해서 모 후보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좀 해라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공작 정치가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당장이라도 순천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아마 할 겁니다. 또 사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순천 시민을 위하고 모르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어떤 형태로 금산 생활을 좋은 평가를 받고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순천에 내려와서 정치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김동연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 사주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그렇죠. 이제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정치 시민이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했죠. 이용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어제 도의원 전략공청 발표했지 않습니까? 김진남 의원 그리고 아직 발표 그동안에 한춘호 의원이랄지 그 다음에 김정희 그 다음에 신민호 이런 의원들 전부 전략공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수공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민주당이 저기 저 대통령 선거하기 이전에 총선할 때 LH 사건으로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 중에 그런 부동산 투기를 외지해가지고 지금은 그 그 해당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네요. 최근에 그런 후보에게 또다시 반수공청을 하고 수익예약 수익예약 또 이어서 이번에 또 어떤 모 언론에서 또 이렇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수익예약을 지시를 해가지고 어느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라 라고 또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과연 순천정치를 정말로 과거 구태정치는 이럴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의 그 입장문 발표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이제 아직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청년 그 지분으로 전략공천 지역을 한 군데 이제 이미 지금 사람을 이미 투입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또 마찬가지로 아까 그 구체적으로 지역을 쪼개가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지역을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그 바쁘지 않으시면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